저거 썰어야겠다, 그럼. 이렇게 채 쓰면 되는 거예요? 어. 철장갑 드릴까요? 어? 철장갑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야? 그거 끼면 안 베어요? 그나마 덜 베이기에 이제. 야,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양배추를 도착하자. 응? 슬라이스. 잘하네, 확실히. 클라스. 우리, 우리 대환이 형 봐, 대환이 형. 대환이 형도 치사병이야, 치사병. 우리 대환이 형. 대환이 형! 대환이 형! 대환이 형! 샅 gep 맘에 든다 어때? 할 만해? 할만한가요? 진짜? 뭐가 제일 어려워? 시세장 하면서? 청소가 제일 어려워. 청소? 청소. 뒷정리? 네. 하긴 뭐 우리 때도. 우리 그 이상병 7월 달에 한식 조리사 기능 딴다고 준비하고 있대요. 나보다 낫다 해. 난 자격증도 없는데. 아 무면허세요? 야 그걸 무면허라 그러냐. 대환아 그거 다 쓴 다음에 양배추 채에다가 소금 좀 굵은 소금 살짝 뿌려서 절여놓는 거야. 소금만요? 그래서 물을 위에다가 살짝 툭툭툭 뿌려놓으면 빨리 절여지지. 예. 너무 짜면 안 돼. 이따가 중간에 가나봐 봐. 짭짜름? 한쪽은 조금 짭짜름. 조금 짭짜름? 조금 짭짜름? 응? 야 이거 짭짜름 한가 봐. 짭짜름 해야 돼. 오 짱. 짜? 많이 짜. 많이 짜? 많이 짜? 네. 많이 짜. 근데 절이려면 짜는 게 맞잖아. 콜슬로. 양배추로 콜슬로 하면 돼. 그게 뭐야. 콜슬로라서. 여기 콘도 있어. 약간 마요네즈 들어가서 새콤하고 달콤한. 이제 치킨집 같은 데 가면 조그맣게 좀. 맛있어요? 네. 맛있어. 그럼 그거 가자. 그렇지. 그게 절인 거지. 안 짜는 절인 건가? 그렇죠. 안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네.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고기가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볼까? 형님 고기가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볼까요? 말이 볶는 거지. 끓이는 거야. 안 풀어져요. 너무 딱딱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볶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간 편법으로 물을 좀 넣어주는 거야. 안 그러면 타니까. 그 대신에 이따가 저 철판에서 볶을 때 물을 날려주는 거지. 아, 수분을 떼준다?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익히면서 그냥 끓이듯이 해서 해. 방법이 없어. 아이고 미치겠네. 소아 안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체질이다, 체질이요.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야, 이상병. 이거 니네 닭 튀길 때만 썼지? 어, 네. 튀김 만들 때. 자, 봐라. 고기 볶을 때 넣는 거야. 네. 그럼 어떤 풍미가 나는지 이따 봐. 그다음에 여기에 후춧가루하고 소금하고 좀 넣어서 간해 주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 놨다가 그때그때 확 볶아줘야 되고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끓여주는 거야, 졸여주는 거야. 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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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당근 갖다가 체크할로 채집쳐. 형, 채 썰어지는 게 있는데요? 반가워있자. 반가워있자. 근데 대환이 이럴 줄 알았다. 대환아. 네. 이리 와봐. 사고 싶어. 이 호텔이 주편부였어. 네. 다. 자. 자. 아우 씨, 이거 어떡할까요? 야, 이렇게 한 번 한 거. 야, 이거 열어보낸 거야. 야, 야, 저 이거 열어보낸 거야. 야, 야, 저 이거 열어보낸 거야. 야, 짜. 야, 야, 저. 야, 야, 저. 채, 채 갖고 와, 채. 저쪽. 저쪽에 채 있어. 아우, 짜. 이거 여기서 안 돼. 저쪽으로 가려놔서. 바닥에 넣어놓고 호수 있잖아, 저 호수로. 이거 왜 온 순간 나와, 여기는? 근데 짜야 절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짜니까 잘 절어진 거예요. 아이, X라고 얹었네. 잘 절어진 게 아니라, 씨. 아우 씨. 아니야, 물 계속 틀어. 아직 멀었어. 너 이거 아직 멀었어. 너 이거 아직 멀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갖고 안 돼. 자. 다시. 다시. 먹을 때마다 대환이. 죄송합니다. 이거 매일 하면 헬스 안 가도 되겠어.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살렸다. 이제 짭조름하네. 간 좋아요, 저는. 조금만 빼서 묻히자. 조금만 빼서 묻히자. 식초 나요, 씨. 응, 넣어, 넣어. 식초 나요, 씨. 됐어. 아, 맛있다. 양파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저희 혹시 5시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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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쌀 씻자. 쌀, 쌀, 쌀. 태환아. 네. 네가 해. 예? 여기 쌀 어떻게 해? 여기다 쌀을 부어서. 그냥 쌀을 다 부어? 네. 그냥 부어서 세미기 이거 돌리면 이제 알아서. 이야. 물이 여기로 나오고. 응. 쌀은 갈아가고. 그럼 여기가다. 러시아이. 우리의 통장에서. 러시아이. 이리 좀. 우상대. 이제는 높다. 이리 좀. 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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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위로 뜯어서 가위로 니네 삽으로 쌀 씻어봤어? 그런 거 없었지? 난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 이거 형은 여기다 쌀 씻었어 쌀 이만큼 딱 먹고 삶 넣고 주면 회오리가 올라와요 이렇게 돌잖아 그때 쫙 버리고 뜯어서 다 우린 삽으로 씻어 너무 너무 편하다 하긴 처음에만 힘들지 삽으로 살 씻을 때도 익숙해지면 이것도 되게 편하거든 이거 한 번에 다 넣어? 네 한 번에 다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무겁다 우와 80%가 다 들어가네 이거? 네 이야 뭐야 자 이거 뚜껑 닫고 이제 타이머 타이머를 20으로 20으로 오케이? 네 와 이게 큰다 우와 자 설탕 들어간다 자 소스 들어간다 인스타 소스 네 자 설탕 빨리 멈추지 않게 회차 누군데부터 누군데부터 어디서 많이 보드 색깔 나오지? 돈까스 소스 색깔 네 응 소스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소스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대환아 밥은 하고 있냐? 네 들렸어요 씻는 거 빨리 안 쳐야 되는데 네 밥이 오늘적인 다 씻었 오 겁나 신기한다 이거 우와 옛날에는 삽으로 다 씻었는데 그냥 넣고 버튼만 딱 누르니까 자기가 알아서 막 씻겨가지고 가래떡처럼 막 나오고 그렇게 하면요 이천 임무도 할 수 있어요, 이천 임무도 할 수 있어요, 이천 임무도. 아무것도 아니지. 이천 임무를 위에요? 눈으로 그렇게 욱하실 거야? 시작, 시작, 시작. 끝나면 이제 노래가 나와요. 무슨 노래가 나와? 지금 생각하는 기억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근데 아직... 다지지?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요? 용도가 좀 있으면 더 걸쭉해지니까 물을 더 추가해야 돼. 또는 몇시 faces 잘 안 했다. 예상탐nde 150 기구가 있는 여리까지 버텨다. 잘해. 안들어. 우유. 네, 다가. 제게. 제게. 이리 와. 나 진짜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지 모르고 한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살게 되는 거야. 이런 건지 몰랐어. 잘 돼가? 지금 오나? 아니야. 30분 남았잖아요. 이게 320개 정도 됐어. 이게 320개 정도 됐어. 야 대환아. 다 여기로 붙어야겠다. 야 대환아. 다 여기로 붙어야겠다. 아니,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화연방석이 써야 될 것 같아. 화연방석이 써야 될 것 같아. 여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빡빡하게 해야 돼. 설탕을 완전 범벅을 해야 돼. 내가 해보니까. 이거 할게요. 400인분을 너무 쉽게 봤어. 그러니까. 365. 365? 어. 그래서 이거 하면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